안녕하세요 대만 고구르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모델이 비바 모델인데요. 대만돈 5만 8천 9백 80원 입니다. 우리돈으로 하게 되면 235만 9천 2백 원이죠. 대만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돈 40만 원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195만 9천 2백 원 입니다. 이게 비바 모델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고구르 3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6만 9천 9백 80원. 우리돈으로 하면 279만 9천 2백 원이죠. 요거 같은 지방정부에서 1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돈은 48만원 지원해 주죠. 그렇게 되면 실소비자가 구매하는게 우리돈 231만 9천 2백 원의 고구르 3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방정부라는 건 신베이시 정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기도쯤에 해당하는 도시죠. 신베이시 지원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대등 소유하지만 조금씩 보조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게 고구르 3 모델입니다. 실제 구매 금액이 231만 9천 2백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모델이 고구르 3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8만 4천 9백 80원. 우리돈으로 하게 되면 339만 9천 2백 원인데요. 지방정부에서 12,000원. 우리돈 48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금액은 291만 9천 2백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율 기준을 40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291만 9천 2백 원에 이 모델을 구매할 수 있고 배기량은 125cc에 해당합니다. 고구르 2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옆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모델이 ABS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대만 고구르 매장에서 최고급 기종에 해당되고 ABS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뒤 브레이크 ABS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만 5천 9백 80원. 우리돈으로 하게 되면 423만 9천 2백 원이고요. 지방정부에서 15,000원, 60만 원 지원합니다. 실 소비자 구매 가격은 363만 9천 2백 원에 이 최고급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ABS 시스템의 고구르 S2 모델입니다. 고구르를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스마트 키를 두 개를 주는데요. 두 개를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납장을 열려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납장이 열리고 안에 보시게 되면 수납장 공간도 넓습니다. 헬멧 하이바가 두 개 들어가고요. 앞에 파란색깔 보이는 게 전지입니다. 밧데리입니다. 밧데리가 두 개 들어가는데요. 이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충전소에 넣고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대만 고구르 매장의 직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납장도 이게 의자 밑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고구르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스마트 앱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요금제가 있습니다. 밧데리, 우리로 말하는 충전이죠. 충전요금이 있는데 주행거리가 많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금액이 높고 주행거리가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금액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평균 주행거리 1kg에 약 한 우리돈 한 60원에서 한 80원 정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세 가지 종류의 요금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구르가 대만에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데요. 물론 요금 가격 부담 때문에 습불리 접근은 안되지만 그래도 장점이 많죠. 스쿠터, 전기 스쿠터가 장고장이 없고 소음이 없고 공예가 없다 보니까 대만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보급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미 오다 된 스쿠터가 고구르 스쿠터가 이제 주인이 찾아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다 되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벽면에 이렇게 하이바라든가 아니면 각종 악세사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르 매장에서 대만 고구르 매장에서 판매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